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의 공항기본계획안을 두고 제2공항 건설을 위해 항공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렸고 공항규모도 지나치게 넓은 과잉시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제2공항기본계획안에서 예측한 2055년 제주지역 항공여객 수요는 3,969만 명입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작성한 기본계획안에는 4,108만 명이었는데 인구와 코로나 영향을 반영해 3% 줄였습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면적은 550만 제곱미터로 4년 전 계획했던 500만 제곱미터보다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항공수요와 공항규모 모두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항공수요를 줄였다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추세를 반영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고 노령화와 입도세 등 관광정책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항 규모도 제주공항보다 60% 넓고 다른 지방 공항들보다는 2배 이상 넓다며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과잉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을 늘리면 연간 4,500만 명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는 한국교통학회과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했고 부지 면적은 문화와 쇼핑 등 전면 시설과 도로와 하천까지 포함돼 넓어졌지만 공항시설 면적은 제주공항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철새와 항공기의 충돌 위험성 등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